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둑을 놀겠습니다. 혼자로 하기 저가 검은색이고 열 구 시작하겠습니다. 공격 얍 얍 얍 왜 이렇게 잘하지? 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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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옅 얍 얍 얍 얍 얍 아아아아 아아아아 오오 해보꽃 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푹 찌물 빼둘지 그런데 할 것 없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다 절지르기다 다 절지르기다 다 절지르기다 다 절지르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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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